공이 내 눈앞에 왔을 때 짚고 빨리 근데 아직 한참 멀었는데 미리 잡으니까 이 텀이 긴 거예요 하나 둘 더 빨리 타야 돼 더 빨리 타야 돼 근데 발에 등이 보이지 말고 정면 하나 팔 먼저 가서 끊어야지 상체가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등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 하나 둘 한순간에 따당 봐야 되는데 당당 박자가 너무 느려요 따당 수비할 때 대각으로 커트 자세 낮춰봐요 그때 저희 짧게 커트했던 거 생각나요? 그거를 이제 대각 더는 준비 하나 둘 더 발 같이 팔만 가면 당당 준비 당 당 당 엎어지지 말고 하나 둘 준비 발 걸려봐요 하나 잡고 잡고 오른발 나가면서 둘 발 많이 안 나와 돼 준비 하나 둘 둘 미리 꺾여야 돼 하나 꺾고 더 꺾고 둘 그렇지 꺾여 있어야 뒤 스윙이 적게 나와요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그걸 낮게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공 끝까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이 전전 거 잘했어 그렇게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기다려 당 당 준비 당 당 미리 움직이면 안 돼 공 왔을 때 한 번에 잡고 준비 하나 둘 엎어져 하나 둘 상체도 근데 서 있잖아 상체 상체 맞추고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앞 손목 더 많이 앞 손목 더 많이 보여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따 당 준비 따 당 다시 따 당 기다렸다 기다렸다 하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방금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야돼요 바꿔주세요 자 준비 자세화 추구 당 당 공 봐 공 봐 공을 봐 그렇지 공 보고 틀어 하나 둘 한순간에 따 당 봐야되는데 당 당 박자가 너무 느려야 따 당 준비 따 당 다시 시작 따 당 더 낮게 따 당 엄지로 눌러요 따 당 조금 길어도 되니까 안 뜨게 하나 둘 안 뜨게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더 낮게 하나 둘 팔만 가서 안돼 하나 둘 발도 가야되고 시선도 같이 가야되요 알겠죠? 자 준비 따 당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다시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더 밑 눌러 더 눌러 자 그냥 직감으로 따 당 거 아니라 공이 내 눈앞에 왔을 때 즉구 빨리 근데 아직 한참 멀었는데 미리 잡으니까 이 텀이 긴 거예요 공이 끝까지 올 때까지 봐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들어야지 아 그렇죠 그래야 박자가 빨라지는데 저기 앞에 있을 때부터 미리 한 번 잡아 놓으니까 공 올 때 이제 또 기다렸다가 스윙하니까 텀이 길어져 준비 하나 둘 뭐야 뭐야 시작 하나 둘 눌러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뭐야 전척 이것만 가잖아요 탕탕 시작 탕탕 박자 맞춰서 그렇지 하나 둘 틀어 그렇지 응? 다시 다시 볼이 이쪽으로 오는 것도 네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더 빨리 펴야 돼 더 빨리 펴야 돼 근데 발이 등이 보이지 말고 정면 하나 팔 먼저 가서 끊어야지 상체가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등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스톱 스톱 팔 더 벌려 미리 아니 오른발 미리 하지 말고 하나 오른발 나오는 순간 빨리 그렇지 근데 발 닫고 스윙 해버리면은 이미 공이 뒤까지 와버려요 미리 중간에서 끊으려면은 하나 팔 가고 둘 그렇지 앞발 시작 하나 따당 그렇지 따당 하나 둘 하나 둘 더 눌러 더 밀어 그렇지 더 밀어 그렇지 오히려 길더라도 낮게 밀려야 돼요 근데 짧게 붕 뜨면 푸싱 맞아요? 계속 밀어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치즈 스톱 학교